세웅 150m 3봉에 떠있다 E, S, L, R 중에 아 L&M 두가지 KEN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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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 다음 형 몇 번일까요? 하나, 둘, 셋! 하이엔드! 이렇게 하는 거예요? 3번! 제대로 해주셔야 해요! 둘씩 다 같이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정답! 하나, 둘, 셋! 정답! 누가 이런 거 들었을까? 어쩌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. 정답을 외쳐줘야죠. 정답이라고. 자, 이 두 번째 모두 다 민주하고 보험을 마셔버렸어요. 그렇죠. 아, 이상한데 이거 지금? 내가 제일 잘 찍어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우리 이거 타요? 우리 이거예요? 예쁘게, 뒷자리에. 우와! 왜 이렇게 타게요? 왜 이렇게 타? 아니, 안 돼! 이걸 열어놓으면 타야 되는 거 아닌가? 어느 거 빠져! 우리 벌칙이구만? 짱매 같이 타는 게 벌칙이구만. 한이가 갈까 스키하면 좋아. 이거 어떡해? 헉! 이게 뭐야? 어머. 이거 이렇게... 나름 귀여운... 어, 빈티지예요. 오랜만이다. 응, 아늑하고 뭐. 금방 취해질 수 있을 것 같아. proof. 네.. 언니! 저기 앞에 그림 막 꽉 차있어. 머리 진짜 쏙 돌보여. 그죠? 우리 차 바꾸지 맙시다. 계속 자야 돼? 저기 막 머리 떡 쪄요. 저 다른 것도. 진짜로 스포츠카 우리 기억나죠? 제주도 와서. 빨간 스포츠카. 머리 떡 쪄고 막 먼지 먹고 간대요. 이 차가 더 걸린다. 뭐라고요? 뭐라고요?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나는 척도가.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출산하는데 나는 사진도 못 찍네. 계속? 계속 들고만 있어. 아 참. 심심한데 같이 찍어줄까? 여기 우리. 애들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주도 오래 사셨어요? 서울에서 오셨어요? 서울에서 오셨어요? 여행 오셨어요? 어제 오셨어요? 일기표가 없을 수도 없다. 난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. 왔다 왔다. 오케이 고생했어요. 네. 다 좋은데 스피드에 왔어요. 퀴즈에서 져서 벌칙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편했어요. 왜요 왜요? 저 팀은 이나이 씨의 뚜껑 열고. 저는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. 오셨네요. 이쪽에 있으세요. 어? 쉽게?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차 안 더웠어요? 시원하고 좋았어요. 민지. 약간 강요하신. 민지가 거짓말 못해요. 자. 양 팀에게 미션을 지금부터. 첫 번째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애이가 민지가 하나씩 골라주세요. 다른 미션인가요? 아니 같아요. 아니 좋아하는 색깔이. 뭐예요? 저 노란색. 노란색? 빨간색. 빨간색 민지. 안에 내용은 같아요. 지금 봐도 되나요? 네 보세요. 짠. 뭐지? 여기 써 있는데요? 한 번 읽어봐 주실래요? 독새끼. 이거 뭐예요? 역시 게임의 여왕. 저거 저거. 이거 아니야 이거? 불미향 있어요? 아 뭐예요? 감자가 감자. 없나요?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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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뭐 주렸어요? 팔을 뭐 이런 거 아니야? 사진가 봐. 아닌가? 그런가 봐. 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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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.